아 됐어 됐어요 오케이 힐지 이것 현국 야 나 야 서로 나랑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것 야 나 그런 목소리 안 charging 야 나 성우가 됐어 드디어 천라 때문에 세 개? 지천의 이것 저것 선지의 이건 저것 저희가 지난 편에 천러와 도일을 하도 하고 싶어 해서 한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완성품 결과물들이 나와있죠 우리는 이거보다 잘 못 만들게 당연하죠 이거는 잘 만든 것들이 전신이 났을 거잖아요 너는 아니야 알아 너는 그런 손 갖고 있는 내가 알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마크 형이 준 팔찌하고 그 드림 반지도 뺐는데 뭔가 되게 두공인 것 같아 뭔 소리야? 양심 두공 느낌 너 원래 양심 두고 다니잖아 아무튼 이렇게 도회를 하러 왔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영상을 봐야지 나 할 줄 아는데 우리는 할 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불어가자 나는 친절하지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죠 이거 알죠 근데 약간 자만 만드신 아이고 여기까지가 저희 동작이 원래 수업 커리큘럼이고요 네 그거 한 번 하면서 저희가 하면서 배우는 거죠 원래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거 이쁘다 귀엽죠 저희 소주장이에요 아 소주장이에요 이거? 저희 이거 차장이요 요강 느낌이에요 아니 아니 이거 화병이에요 아 아 I've been in a dream under the sky 잘못 이게 앞이 아니야 이게 앞이냐 나를 봐봐 나를 봐봐 이렇게 됐어 나도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나도 그래 똑똑한데? 응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네가 좀 남다르지 고맙다 특별한 거지? 응 It makes you special 아 풀려졌다 언제 크냐? 다 컸어 응 통장판 다 닫혔어 아 나 이거 뒤에서 보는 거 어려운데 그거 저런 아 뒤에 눈이 달려있진 않잖아 그럼 왜 내가 가능하냐 그게 너가 이상한 거야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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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지금 괜찮아 해주는 거야 응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켜도 돼 정말 천지 이것저것 역대급 이른 시간에 촬영을 하면서 아니야 맞아 야 샹하이 평 얼마나 일찍 일어났어 샹하이 평 우리 10시에 일어났어 내가 딱 기억해 아무튼 오늘 되게 이른 시간에 촬영을 하는 거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패널 보이시죠 이거 패널이거든요 발로 밟는 거 아 네네 이건 오르면 밟으시면은 빠르게 돌아가요 올려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다요? 팡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게 뭘까요? 아 그런 거는 쾅해서 가운데 최대한 맞게 이게 한 여기 정도일 거예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포닥포닥 쳐주시면 돼요 쾅해요? 네 쾅 한번 해주세요 진짜 진짜 쾅할까요? 세게 세요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네 그 정도 더 세게 네 그 정도 더 세게 차가주세요 잘 무게 으악 그럼 나도 세게 한번 중간이 살짝 많이 아파 와 차가워 차가워 그럼 패널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팀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그라운드가 있어 만족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지석 씨처럼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천러야? 네 딱 그거 배워 괜찮아 서민까지 그럴 수 있어? 맛있겠다 약간 그 몰티저스 초코볼 근데 1도 걱정하지 않아 맛있겠다 결검은 무조건 내가 디자인 것보다 나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밟아보이겠어요? 둘 분 다 페달을 천러 씨 정도 밟으시면 밟으시면 괜찮거든요 손에 물을 붙이실 거예요 되게 듬뿍이 좀 붉은 수상만 완전 따뜻한 물인가요? 공주야? 어 흐흐흫 호호호호호요 오, I love it 이거 맞나요? 어 느낌 좋다는데 좀 뚱뚱해 눌러주면 내려가고 또다시 눌러주지 마요 약간 그거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 눌려주면 내려가고 위로 잡아주셔도 한 번 해놨어요 신기하다 헐 너무 좋아 보자기가 수축을 해서 올렛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한 20% 정도 수축을 해요 아니요 그냥 제가 구멍 뚫어봤는데요 이 정도면 맞아요 진짜요? 네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넓혀서 올리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천천히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쑥 넣어주세요 아 제가 좀 펴드릴 테니까 살짝 다듬어주시면 따라오시면 돼요 네 좀 더 올려요? 네 더 줄어드리기 때문에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여러분들 이거 뭔가 만지면 그런 느낌 난다 뭔가 그런 거 아니야? 와우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네 완성 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있네요 저도 다 된 건가요? 네 째드릴게요 네 것 너무 큰데? 괜찮아 완성 완성 씻고 다시 이제 세팅을 하고 한번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이마 한 거 안 될 거야 맞아 맞아 봐봐 야 일단 너 이걸로 저거도 못 만들어 뭐? 야 저건 당연히 못 만들지 야 저걸 어떻게 만드냐 약간 마치 해찬이 형의 배 뭐 만들까 저 진짜 이만한 거 만들어도 돼요 처음 끝까지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저거 만들다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컵 하나 더 만들게 응 좋아 좋아 오 떨려 대결 시작이다 돌리고 도예 진짜 너무 어렵다 이렇게만 올려볼까 여러분들 도예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잘 돼가? 나쁘지 않긴 한데 응 나 잘 만들었다 이게 좀 더 덩어리가 나올 일인가? 어 어 소녀야 소녀야 응?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 아니 나 너무 많이 파먹어 지금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거 맞죠? 맞아요 야 졸라 잘한다 나 집중해서 말 안 돼 와 나 미쳤어 나 튀겨 너무 잘 나도 지심한 거 아니야? 저 좀 잘하죠 아 아파 슬프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사실 그 여우와 두루미의 스토리 있잖아요 두려 두루미가 여우한테 줬던 그 엄청난 높이 있는 이렇게 이렇게요 줄여요? 네 아 슬퍼 줄일 수 있으면 그럼 줄이고 인서트 따주세요 안 되겠어요 저 왜 저래 한번 인서트 따주세요 아 말이 안 돼 이게 그 손에 있는 거 좀 이렇게 아 그쵸? 아 너 왜 이러지? 그게 원래 생기는 게 맞아요 그래요 저 사실 위쪽으로 손을 이렇게 보이세요? 옆에서? 이렇게 나와요 약간 칼국수 느낌 맞아요 뭔가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네요 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눈에를 조금만 펴줘게 선생님이 95% 다해졌어요 제가 30%였어 30% 저는 물 묻힌 거 5% 그 물이 진짜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와 완벽한데? 근데 맛있다가 깨지지 않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럼 깨지겠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제 이런 거 큰 거 다 했으니까 귀여운 거 하나 만들어볼까? 손가락 조심하고 안 날클어요 안 날클어요 자동차 바퀴 터뜨리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생각했어요 뭐 만들지? 대가리 만들 거예요 수저 젓가락은 무조건 똑같아야 되잖아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돼? 역시 케이크야? 스테이크 같다 물! 됐다 너 물 묻혔어? 아니 묻혔어 어떻게 만들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원하시면 돼요 저기 됐다 됐다 다이지만 됐다 좀 더 길게 이 정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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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셜러가 정말 모든 일에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저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말이 트는 사람인데 됐다 이거 맞죠? 너 이걸로 밥 먹을 거야? 이걸로 먹을 거야? 어 그래 나만의 세상이 있어 그래 리스펙트 리스펙트는 하지 나 근데 나 진심이야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 그래 멋있어 포기하지 말라고 야 대가리가 보고 충격 먹는다 이걸로 밥 먹으면 흙만 나진 않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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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전혀 아무 팔이 안 맞으면 흙만 마셔도 돼요 웃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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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뭔가 좀 심심하지 않게 야 이거 귀엽는데 귀엽다 이게 앞뒤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 똑같이 그냥 다 완전 화이트로 할게요 너무 귀엽다 진짜 대가리 같다고 하는데 생긴 거 자체가 왜지? 어 대가리? 뭔가 저는 정말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잡는 쪽 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저만의 수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저만 쓸 거예요 완벽 뷰리퍼리퍼리 뷰리퍼리 뷰리퍼리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천러의 어떤 적극적인 의견 반영 너무 재밌겠어요 저는 네 한번 뽑아보자 너 손 씌였어? 응 안 씌었잖아 뭐야 옆에서 보고 있는데 휴식? 꽝 휴식? 야 뭐야 이거 같이 노래 커버 연습하고 녹음 마음에 들어 나 앞에다 아까 오기 전에 나 진짜 이 생각했어 우리 노래 커버 하나 하거나 춤 커버 하나 같이 하고 둘 다 하자 어 뭐야 계속 나와 낚시하기 야 낚시하기 좋다 뭐래 나 낚시하고 싶어 야 너 겨울이니까 방어 낚시 갈래 방어 방어 막 이따만 하는데 방어 맛있어 방어를 알아? 먹어봤지 이 자식아 생각해봐 지금 이 온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너무 좋아 죽어도 못해 하나 더 뽑아 누가 더 많이 먹게 되길 미안해 나 왜 이런 걸 적었냐 현재 이것저것 역대급 역사상 가장 많은 네가 다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너 도이 만들 땐 말 하나도 안 하더니 어? 드림 서바이벌 드림 서바이벌 내가 봤을 때는 같이 노래 커버 연습 하나 하고 녹음하는 게 만약에 시간만 되면 할 건데 하나 더 하나 더 뽑아서 이건 너무 좋아 Let's get it 나 야 들어봐 무조건 방탈 준비 중 아니 며칠 전에 런쥔이랑 나 들었어 너도 너무 잘했다며 나는 진짜 미쳤어 내가 나한테 반했다니까 너무 똑똑해서 비옥 비옥 진짜 똑똑한 마인드 IQ는 이싱 세대의 섹시야 아우 진짜 진짜 보자 보자 요.. 어? 뭐야? 요이나 신발 옷이나 신발 커스텀 이거 옷이야? 어 어 얘 누가 봐도 옷이지 요이나 이거 하나 더 뽑아 보자 뭐야 뭐야 뭐 아니야 아니야 아 한번 볼래 한번 볼래 메이크업 근데 내가 메이크업 해주는 게 좀 재밌을 거 같아 재밌긴 한가? 응 내가 완벽하게 해줄게 뭐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뭐 하나 어 색깔? 색깔?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 있잖아 색깔? 나는 하얀색 되게 잘 어울리거든 응 그래? 안 어울리는데 ivos 谷 점점 şimdi워지고 있어 느낌 왔어 다음 거 괜찮아 네 내 sme Fahr아 너 나한테 똥손을 하면 안 돼 느낌 왔다못해 야 저게 푹 B성이래 B성이 뭐야 너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니가 시킨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이제 고민 본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런쥔니 형이 잘 떼는데 칼로 진짜 싹싹 난다고 칼로? 어 약간 그 회 손질하듯이 맛있겠다 맛있어 보여 나도 생각했어 아시멜로 같아 우와 잘 나왔다 이거 역시 천러다 역시 천러가 천러였어 나 진짜 잘했다 잘했다 나는 과연 이거를 진짜 컵에 쓸 수 있을지 우와 이 컵이 궁금하네 작게 나온다 진짜 컸잖아 이거 이만해잖아 이만해잖아 우와 나 진짜 야 나 진짜 완전 좋아 야야야야 완전 대박이다 옷 색깔 예쁘다 이거 내 강아지도 한번 봐야지 기대된다 귀여워요? 귀엽다 잘했어 귀여워 내가 딱 원하는 사이즈는 아네 진짜 진짜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따라오세요 야 그거 서랑 꽃에 못 주는 컵이냐? 네? 어떻게 해 지성아 뚫려? 뚫려? 어 설라 그거 내가 생일선물로 줄게 괜찮아 지성아 아니야 받어 내 마음 받어 생일선물이야 난 안 받아 진짜 그럼 내가 테이프로 맞고 샤시테이프로 맞고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 지성이 거 낫다 젓가락 하나만 만들어 볼게 싫어요? 싫어 싫어 만약에 식당에 딱 앉았어 수자리를 이걸 딱 준다? 야 은근 매력 있지 않아? 부탁 하나 있는데 네 이건 내 생일선물로 하면 안 받아 나 이거 쓰고 싶어 너 진심이냐? 어 이거는 통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가질 거야 왜? 쓰고 싶어 나 이런 젓가락으로 바빠고 있어 진짜로? 어 그럼 이것도 가져가 진짜 가져간다 어 내 거 줄 생각 없거든 괜찮겠어? 그럼 두 개 줬어 세 개 줬으니까 이거 하나 트레이드 해야지 아니 아니야? 이거 너무 많았어 이거 진짜 예쁘긴 하다 근데 어? 잘 짚혀 나중에 제가 밥 먹을 때 이걸 쓰는 사진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오 진짜 너무 잘했어 아니 바다 같아 진짜로 너무 잘했다 이거 난 이거 하나만으로 좋게 나 나만의 컵이 하나 딱 필요했거든 다행이네 이거 좀 아쉽긴 하다 응 이거는 이제 꽃에 물 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물 달아놓고 이렇게 가만하니 그립감이 엄청 좋네 꽃 플랜 플랜 하나 준비해졌네 좋은 작품들이 완성이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맞아요 특히 나 이 강아지 너무 귀여워 잘 만들었어 이 작품들의 근황은 저희가 에센스나 버블이나 그런 걸로 에가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지해 이거 저희가 주세요 이거 지금 빨리 나와 지금 빨리 나와 멍 때려도 지루해 심심하니까 너 나 빨리 나와 아직 출발 안 한 건 난 다 아니까 먼저 다시 다시 아멘